하이엣지 하는 메시지에요 자유트라이 점검합니다 피잉 점검합니다 목조 당대석조 한 번에 올라갑니다 협정 접고 피잉 스페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에 다시 터치 스페스 급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득점 인정이 안 썼어요 11점 차 목조 스마이크 드립을 이후에 자 들어오러 가네요 아 정말 어려워 주인공이 되겠네요 생각해서 본인이 1대 할 것보다 스크랩 받고 목조 당대석조 한 번에 올라갑니다 협정 접고 탈락 7초입니다 다시 함지훈에게 함지훈 골기 1점 팀만 허용 안 하는 게 상당히 좋죠 함지훈 자 급여 때만 배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옥조 왼쪽 직공찬 나왔습니다 석척 오 바울이에요 자윤주 3개입니다 김콕찬 안 들어가요 자 다시 공격기 바운드 꿀밍 꿀밍 오 엔드원입니다 석척 이근희 선수 이런 높은 석점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칠 이유가 없죠 자 리그에서 돌아나오면서 단출란 7초입니다 골촌 다시 함지훈에게 함지훈 골기 스크린 도움받았습니다 자유프라인 필드처에서 베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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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니다 득점입니다 자전 스텝을 함지말 더 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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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 겨집니다 최종 스코어는 91대86 조산 KPC가 그런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없고 중심에 손교차 선수와 이호현 선수가 수훈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이호현 선수의 득점이 터졌어요 Ramirez 어차피 위로 ب소